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에서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로 있는 조셉 류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 3월달 제가 분석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3월달도 여러가지 질문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차피 저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까지 많이 알려드려왔고 오늘 그 세트에서도 한번 패턴들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별 기출 주제 제가 한번 정리를 싹 해드릴게요. 그래서 파트 1 지문 읽기죠. 안내문, 광고문, 공지문 등 이런 것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문 읽기 연습 꾸준히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 2 사진 묘사는요. 역시나 사무실이나 회의실 사진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요. 좀 특이한 거 같은 건 이 뒷마당 어떤 집에 뒷마당 시장 그리고 레스토랑 주방 이런 것도 가끔씩 또 출제가 되죠. 파트 3 질문의 답학인데요. 보석류 구매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토픽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3월 달에 또 출제가 됐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나왔었고 아파트 렌트 관련해서 3월 말에 또 출제가 됐네요. 자 파트 4 표보고 질문에 답하기는요. 꾸준히 이런 세미나, 워크숍 일정표 그리고 컨퍼런스 일정표 이런 거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파트 5 의견 제시하기에서는요. 가이드 투어에 관련된 내용이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팀 리더의 능력. 자 이건 직업 업무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직업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몇 달 전에도 W 패턴이라는 걸 그대로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죠. 파트 1 오늘은 안내문을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항상 그려왔듯이 제가 이 지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포인트 한번 정리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Welcome to the Richmond Grand Theater. To make sure everyone enjoys their time tonight at the theater, please pay attention to these instructions. First, no beverages, snacks, and any other food items are allowed during the show. Also, usage of mobile phones and cameras is prohibited. Please enjoy the show and have a good time.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요. 어떤 theater에서 지금 instruction, 뭔가 방송 내용이,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꽤나 긴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발음 포인트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theater, beverages, cameras, prohibited.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좀 발음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고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theater, th 발음 잘하셔야겠죠, 그쵸? theater, theater. 그리고 이거 정말 어려워하시는 단어인데요. 뒤에 s까지 꼭 읽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beverages, beverages 이렇게. cameras, 너무 카메라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cameras, cameras. 그리고 prohibited, prohibited. 여기 들어가 있네요. prohibited. 자 이런 단어들 좀 우리가 챙겨 봐야 되는 단어들이었고요. 강조하는 거. 그래서 핵심 동사들 들어가는 아이들은 좀 크게 읽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발음이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감정 사유가 되진 않기 때문에 고유명사 등장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어떻게 발음을 해야겠다라고 딱 잡아놓으세요. 버벅이지 말고 잡아놓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나열된 억양 부분. 이거 100%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도 지금 나왔는데요. first, 여기에서 beverages 올려주시는 거 그리고 snacks 올려주시는 것과 and에서 한번 좀 강조, 스트레스를 주시면서 한번 흔들라는 표현을 써볼 텐데요. beverages, snacks, and 그냥 밋밋하게 and 이렇게 읽지 마시고 and any other food items are allowed during the show. 마침표에서 한번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열된 억양 부분에서 올리는 거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S 발음 꼭하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지금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enjoy가 아니라 enjoys, S 붙여주시는 거고요. instructions, S 들어가죠. beverages, 이렇게 들어가는 거. S나 ES나 그리고 또는 소유격 S 이런 거 잘 챙겨서 읽어주시라는 얘기겠죠. 고득점 팁으로는요. 제 교재에도 항상 들어가는 말이지만 단순히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이 스크립트, 텍스트를 연기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밝은 톤으로 이 목적에, 이 지문의 목적에 맞는 톤으로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세와 억양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죠. 자, 안내문을 한번 보셨고요. 다음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묘사인데요. 주방, 이게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는데요. 주방은 이제 집에 있는 주방보다는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나 레스토랑트 주방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거 굉장히들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파트 2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5개의 패턴, 프리 세팅된 패턴을 미리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 5개 중에 어떤 패턴을 내가 여기다 적용을 시킬지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 주방이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옷 패턴을 암기한다. 그래서 이 옷 패턴이 사람 패턴, 건물 패턴, 계절 패턴, 날씨, 진열 패턴까지 있겠고요. 그리고 신뢰 필수 표현, 이것도 우리가 몇 가지만 알면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적용된 패턴은 사람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신뢰 필수 표현은 사실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놓여있다, 걸려있다, 설치되어 있다 이 정도 세 가지만 신뢰 그 사진에서는 아셔도 충분한 내용들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고득점 팁 같은 경우는 continuity,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점수 잘 받고 싶으면 이 사진 묘사에서 좀 쭉 연결성 있게, 연속성 있게 여러분들이 묘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문장 말하고 2, 3초 끊겼다가 또 하나 묘사하고 2, 3초 끊겼다가 이런 것보다는 연결성이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제가 만든 패턴들이.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답변인데요. 장소부터 출발하죠, 우리 항상. This picture was taken at a restaurant kitchen. 그래서, This picture was taken.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 패턴, 중심이 들어가는데요. The first thing I noticed is,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A few chefs standing and concentrating on their work. And it seems like they're quite busy doing their job. 내지는 quite busy preparing some food.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셰프스부터 여기 끝까지가 사람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쉬운 동사로 출발을 해주시고요. 서 있다, 앉아 있다, 쉬고 있다 등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영어로 꺼낼 수 있는 말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 들어가죠. Concentrating on their work. 일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일일이 하고 있는 액션에 대한 동사를 다 공부해도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에 집중하다라는 말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빠 보인다 하죠. It seems like they're quite busy, blah, blah, blah.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구체적일수록 좋긴 해요. 제가 지금 뒤에 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서 Preparing some food. 자, 이거 생각이 안 났다라고 그러면 그냥 Doing their job 해서, 암기해서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패턴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연속성 있게, 연결성 있게 한 두세 문장이 쭉 따라라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연습해보는요. 장소 얘기하고 사람 패턴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대략 13초에서 14초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들도 이런 타이밍을 좀 시간을 재보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3, 14초였다 그러면 마무리 시간이 우리가 한 15초 가량이 남았죠. 거의 반이 온 거야, 그쵸? 그래서 주변, 실내 필수 표현 아까 얘기했던 것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In the kitchen, 이 주방 안에요. I see a lot of dishes, boxes, and seasonings. Seasonings라는 건 어떤 양념, 재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Placed on the kitchen. 자,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놓여있다, 걸려있다, 설치되어 있다면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놓여있다, placed on the kitchen counter. Kitchen counter이라는 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이 kitchen counter에 이런 dish box 같은 게 놓여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also there are four lightings installed on. Installed은 설치되어 있다. Four lightings.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라이팅들이 이렇게. 그래서 install, 설치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Installed on the ceiling.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날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느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암기해서 붙이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난 이 사진이 좋아, 내지는 이 사진이 좋지 않아. 라고 한 다음에 It reminds me of, reminds me of가 있죠. 무엇무엇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좋아, 싫어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Well, I like this picture because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part-time job. Part-time job이라는 건 이제 우리 알바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알바 했던 기억이 나서 난 이 사진이 참 좋다. 자, 30초 굉장히 빠르게 갈 거고요. 제가 사람 패턴부터 아까 진열 패턴 다섯 가지. 그리고 실내 필수가 있는데 어떤 사진이 나오더라도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30초의 내용을 붙일 수 있다는 점. 사진을 다 달리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파트니까요. 패턴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파트 갈게요. 질문의 답하기. 자, 아까 말씀드렸던 토픽이 나왔는데요. Buying Jewelries가 나왔네요. 그래서 보석류 구매하기에 대한 토픽이었어요. 그래서 5번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Are there any jewelry shops close to where you live?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the place? 집에서 가까운 어떤 보석 샵이 있느냐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거기 갔었느냐 자, 핵심 답변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샵이 있는지와 그리고 마지막 시점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Yes, there is a jewelry shop five minutes away from where I live. 자, 거리상 여기도 있죠. 지금 거리 관련 질문 거리 관련 질문에서는요. 우리가 뭐 kilometers 뭐 이런 것들 거리상 아니면 시간상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거리 관련 문제는 시간상 시간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쉽고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도 five minutes away from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에서 한 5분 거리에 주워리 샵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s five minutes away from where I live. 자, 그리고 And the last time I visited the place was 자, 시제 맞추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About six months ago. 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 답변은 Five minutes away from where I live. 하고요. Six months ago. 요거에 이제 확실하게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6번 문제.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주워리스 online? 자, 온라인으로 보석을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온라인이라는 아주 반가운 키워드가 지금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제 수업 과정에서는 I 패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I 패턴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온라인이나 인터넷 관련된 질문에서 바로바로 그냥 패턴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Well, I think it's a great idea. 온라인 사는 거 좋은 생각 같다. Because? That's because it saves money and time. 시간과 돈이 절약되고요. So, I think it's more convenient than going to the shop. 샵에 가는 거보다 훨씬 더 편한 것 같다, 편리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money, time, convenience. 이런 것들. 제가 MTCQ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도 있는데요. 돈, 시간, 그리고 편의, 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좀 브레인스토빙을 해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또 답변이 바로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온라인 관련 질문에서는 I 패턴도 좋은데 제가 금방 얘기했던 MTCQ라는 게 또 있겠고요. 핵심 답변 외에 보조 설명은 암기. 그래서 계속 패턴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파트를 내가 미리미리 많이 연습해둔 내용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이유, 경험, 습관, MTCQ 제가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핵심 패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득점 팁을 여러분들께 드린다면 이 파트 3에서는요. 누군가와 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처럼 조금 더 편하게 대화체로 말을 해주시는 거 너무 로봇처럼 딱딱하게 말해주시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고득점을 좀 생각해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마지막 7번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Do you think jewelries make a good gift for a friend? 친구한테 보석 주는 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no라고 했거든요. No, I don't think jewelries make a good gift for a friend. 그대로 질문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 녀석만 답변 시간이 30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핵심 답변을 쭉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first of all, 왜 good idea가 아닌지가 설명이 되겠죠. first of all, jewelries are usually very expensive. 어떻게 보면 이것도 MTCQ, 돈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expensive, 비싸다. since I'm a college student, I live on a very tight budget. so saving money is very important for me. that's why I don't think jewelries make a good gift for a frien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들 경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 패턴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제가 돈이나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거 뒤에다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live on a very tight budget. 이 말이 있죠? 제가 한번 밑줄을 가보면 I live on a very tight budget. 나 요즘에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이런 내용이겠죠? 이걸 똑같이 이제 시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I live on a very tight budget이 아니라 I live on a very tight schedule. 이렇게 해서 뭔가 보조 설명으로 내가 답변을 이렇게 extend, 늘려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답변 연장하기에 좋은 경험 패턴까지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MT CQ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이거 4개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과 얘네들은 MT 그리고 관련 대답, 경험 패턴 또다시 한번 얘기했네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트 3도 막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리 세팅된 걸 가지고 전략을 짠다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덜 당황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보고 질문에 답하기 세미나 일정표 뭐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런 표들이겠죠. 그래서 8, 90번 제가 몇 달 전에도 이거는 뭐 항상 포인트를 잡아드리지만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 와, 8번에 이렇게 나왔죠. What's the date of the seminar? And what time does the first event begin? 자, date, 날짜와 이렇게 시작 시간을 묻는 8번 문제의 형식. 이거 그냥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되게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첫 번째 관련 스케줄, 시작 시간, 장소, 날짜 8번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다. 기억하세요. 9번 It's $90 to attend the seminar, right? 금액 정보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9번 문제는 이렇게 항상 확인 의문문으로 나오죠. 근데 어떤 걸 확인하려 하나요?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거나 틀린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표에는 분명히 90달러가 아니었고요. 이것과 다른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해 주실 때는 뭐 Actually,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정도로 시작을 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Actually, don't worry about that. 뭐 이 둘 중에 하나로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9번 문제 확인 의문문의 형태고 이 두 녀석은 15초 내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10번 I'm interested in something 내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Can you tell me the details of this and this and that? 그래서 중복되는 두 항목 그 표에서 중복되는 이름이라던가 topic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시를 해 주시면 이게 10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중복되는 두 항목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세 항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99% 두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 표에서 한번 찾아보는 작업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8, 90번 질문 형식의 이해 제가 이 괄호 안에 넣어드린 내용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표를 보시고요. 9번 문제는 추가 설명 꼭 확인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Actually,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올바른 정보를 붙여주는 작업까지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각 열에 있는 내용을 문장화 연습 제가 오늘 표를 뭐 펼쳐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교재 아니면 제 벼락치기 교재를 보시면 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문장화 시켜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 표보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part 5 마지막 60초짜리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W 패턴을 그냥 계속 공짜로 뿌렸어요. 그래서 W 패턴으로 많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 가이드 투어에 관련된 거 I 패턴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 이렇게 나왔죠.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to take a guided tour when visiting a place for the first time? Please provide specific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자, 무슨 말인가요? 어떤 새로운 곳을 방문했을 때 내가 투어 가이드를 두고 투어해 보는 거 그거를 좋은 생각이라고 good idea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쵸? 자, W 패턴 우선순위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요즘 트렌드가 W이긴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W 꼭 암기하시고 이 W하고 I 패턴은 둘 다 제가 7줄로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장에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일단 W를 우선순위로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W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번 달에 이 문제 I 패턴 I 패턴으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 문제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MTCQ 및 아까 경험이라든지 이유 이런 것들 일로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답변 한 번 보실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이 위에 떠 있고요. 이게 모범 답변인데요. 한 번 읽어볼게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take a guided tour when visiting a place for the first time. 지금 여기까지가 질문에서 그대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topic sentence라고 하고요. 출발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I have a few reasons why I think this way. 이건 그냥 외우세요. 뭔가 논리 있게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두 라인은 이렇게 질문에 도움을 받고 두 번째 센텐스는 그냥 외워주는 거.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I think it is better to get information about new place using the internet. 자, 인터넷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탁 넣어버렸어요. 그쵸? 투어 가이드보다는 인터넷 요즘에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쵸? 스마트폰으로 서치서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투어 가이드를 두고 우리가 투어를 해야겠느냐 저는 이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 입으로 딱 말해주고 나면요. 제 현장 강의 학생분들한테 꼭 암기하라고 하는 7줄짜리 아이패턴이 뒤에 따라라라락 그냥 붙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아이패턴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이패턴의 아이는 뭐예요? 쌤? 도대체 아이는 제가 인터넷 아니면은 인포메이션에서 따온 건데요. 인터넷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도 이게 어플라이가 가능한 건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플라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The internet is very convenient. It saves money and time. Nowadays, I think the internet can be a good resource. 좋은 정보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Good resource in any given situation.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은 좋은 정보 소스가 될 수 있다. 그쵸? There's literally 발음 좀 어려운 거 나왔네요. Literally 말 그대로 There's literally nothing that we can not do by using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거의 할 수 없는 건 없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Besides, we can easily access the internet. 이런 거 발음 잘해야겠죠? assess가 아니라 access access the internet by using computers or 스마트폰. 요즘에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 거죠. That means it is possible too. 다음에 저는 이거를 별표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동사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It is possible to do something anywhere anytime conveniently 가 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가능하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It's possible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place 그 장소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et information 아니면 Get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the new place 그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ywhere, anytime, convenient. 이 별표 동사를 여러분들을 조금 꾸며주면서 이 아이패턴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n a lot of cases, I think our society operates based on 컴퓨터 and 인터넷 테크놀로지 해서 일곱 주로 구성된 이 아이패턴 오늘 한번 보여드렸어요. 짠, 이거 외워, 외워. 오케이? It's a really good one.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세트를 좀 풀어드렸고요. 다음은 우리가 4월달에 무엇이 또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예상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뭐 저도 100% 이게 나올 거다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가 나와도 제가 알려드린 거를 패턴을 좀 적용을 시켜 보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Part 1 지시문 안내문 뉴스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고요. 사진, 묘사 공원, 관광지, 업무 환경은 빼먹을 수가 없고요. 제가 그리고 Part 3 문화생활 관련 문화생활 뭐 Watching movies or Reading books and so on. 자, 표 같은 경우는 강의나 수업 일정표 뭐 일정표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게 너무 오랜만에 지금 못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면접 일정표죠. 그래서 인터뷰 스케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Part 5 은 제가 지금 뭐 이거 몇 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던 건데 요즘에 가장 핫하게 나오는 거죠. 직업 관련과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뭐다? 우리가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 W 그거 꼭 알고 들어가시면은 You'll do fine. You'll be fine. 60초 채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3월 특강 들려드렸고요. 도움이 꼭 되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Please channel in and I will see you next time.